마이너비제 이상형 월드컵 마이너비제 기준 뭘까요? 자 과연 이 마이너비제 이상형 월드컵에 내가 있을까요? 한번 보자 뭐야 38명밖에 없어? 뭐 나올 분도 꽤 이분들이 마이너시라고? 말도 안돼 이분들 어떻게 마이너야? 이분들이 어떻게 마이너지? 이분들이 어떻게 마이너해요? 빨리 빨리 넘길게요 아니 자격 자격님 이분 마이너 아니잖아 이제 메이저잖아 그냥 그냥 한번 누구누구 있나 한번 그냥 보는 거예요 마이너비제이에 그리고 여기에도 못 들어가는 나는 할 말이 없다 여기에도 안 들어가면 난 진짜 할 말 없는 건데 상처받을 것 같아 왠지 이 사람은 뭐야? 마리텔? 아니 원마우스님은 내가 들어봤고 두 분 몰라 어렵다 아니 도대체 마이너비제에 얘 기준이 뭐해 아니야 내가 내가 요 분은 인성적인 문제를 안 고를게요 진짜 특이한 분들 많다 아 가수 강성훈 씨인 줄 알았어 그냥 빨리 끝났어요 그냥 빨리 끝낼게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마이너면 근데 진짜 못 들어본 분들 많네요 아니 엄삼중님하고 자격권님은 내가 들어봤고 진짜 이분들 진짜 다 몰라 원 마우스님 들어봤고 이럴 때는 그냥 여캔분들끼리 올라가게 해야죠 이럴 때는 여캔 이럴 때는 여캔분이 1등인거지 대진훈에 따라서 남캔분들 빨리 탈락하시고 빨리 들어가시고요 음 아니 근데 이렇게 만든 사람도 사실 그 기준이 뭔가 참 궁금해요 그리고 왜 나는 없어? 응 왜 내가 없는데 응 여캔분들끼리 결승 붙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름 들어본 분들끼리 쭉 울릴끼 하 여캔분들끼리 왜 결승에서 안 붙고 4강에서 붙지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이런 분들이 그 이상형 월드컵에 올라왔구나 그냥 이런걸로 그냥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이건 1등 기준은 아닌거 같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남 뭐지? 뭐지?